정부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안전망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안전망팀을 운영하는 기초지자체가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20곳으로 늘어났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신규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기장군,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전북 익산시, 경북 구미시, 경주시 등입니다. 청소년안전망팀은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보호,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지자체 전담조직입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지난 25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선도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안전망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위기청소년 지원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안전망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